신났어 도움말 도움말 코끝 뱅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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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야, 먹어. 초롱이 초코 송도랑 송도랑 계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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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순이가 이제 파악은 안하네 이렇게 계룡이 집사2장 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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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아 우리 노랑이야 집사2장 집사2장 칼만히 많이 먹어 가만히 많이 먹어 가만히 많이 먹어 자윤아 한 일주일 만에 왔네 자윤이 자윤이 어디 갔다 왔어? 지차장에 있었나? 어? 기다려 갈증 났어 물 먹었어 땡이 왜 이렇게 덜덜 떠네 땡이가 몸을 엄청 떠네 왜 그러냐 땡이야 얼른 먹어 땡이 몸을 엄청 떠네 얼른 먹어 추웠어 감사합니다 기다려 엄마 줄게 저기 가서 기다려 땡이야 어후 기다려 많이 먹어 로미야 기다려 그쪽에 줄게 기다려 그쪽에 줄게 오늘 집에다 핫팩 넣어 주는데 자연이가 머리채를 잡아놨어 이거 까레 다 컸네 오늘 집에다 핫팩 넣어 주는데 자연이가 머리채를 잡아놨어 이거 먹어 기다려 물 줄게 그래? 물 먹어 물 먹어 얼른 갈증 났구나 물이 어려워서 못 먹었어 먹어 자연이 먹어 자연이 먹어 자연이 먹어 왜 안먹어 먹어 먹어 까망이 까망이 수술시켜야 되는데 맛있어 나는 누가 받은 거 같고 나는 잔치 나한테 싸게 꿀맛 먹으라 이거 나한테 안 했어 나한테 나한테 가요 나한테 나한테 고마워 나한테 나한테 고마워 나한테 나한테 힘이 돼 나한테 고마워 나한테 고마워 이 분들도 꼭isf 여러분 꼭 fao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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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